체리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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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깍방 드디어 안잘이 오빠 보고싶다는 댓글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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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는데 드디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홈라인 안잘이 먹방 드디어 떡볶이 응급실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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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맵나 뭔데? 늠로이 다 잘먹어서 매운거를 잘 먹습니까? 다 잘먹습니다 이번에 피곤하니까 좀 나아서 사와라 뭘 나가 앞으로 시키면 써야지 봐봐요 오케이 젊은 세대 젊은 세대 아니 오빠도 젊잖아 자 그러면 이제 떡볶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험라인 혜리생숭 배달의 민족 응급실떡볶이냐 떡볶이 문식 아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서 지금 시켰는데 배달의 민족은 음식 배달의 음식 배달의 어플 이외에도 문구류나 되게 트렌디한 광고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해요 오늘은 저거 반품품 보 배달의 민족 네 뚜둥 와우 와우 시리스로 언어 아 이게 다 언어 유희를 활용했네요 그렇죠 언어 유희를 활용했네요 네 헤리 제 번호 지우지마 하지만 이것은 네 모든 질문이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매일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실은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은행 모든 한국인들이 다행히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전투 괜찮This World 짜자잔 응급실 불피스 아 크리미 너 한 한잎 팔래?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을급실 간다 마지막 오 볶음밥 주먹밥 어 주먹밥 zać 으흥 으흥 거기 완전 빨간색이야! 어우 냄새가..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찍어서? 찍어서 먹으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직까지는 괜찮아. 그래? 이 떡을 먹어야지. 음 아직까지는 괜찮아. 매워? 매워! 그래? 야! 일단은? 아니 이게 원래 뭐든지 처음에는 조금 덜 맵다가 종점 매워지잖아.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은데? 그래? 이게 응국수리라고? 지금 먹어봐. 음.. 근데 조금씩 올라온다. 맛은 어때? 맛있어! 어 맛있어. 베트남에도 떡볶이가 있나요? 점점 콧물이 나오는데? 입술이 점점 매워지긴 한다. 매운 걸 먹으면 여기가 매워. 아 나도 콧물이 점점 나네. 아직 굴피도 괜찮습니까? 이까? 아 맞아. 딱해야 될게. 빨리해. 아... 입는데 되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빨리 해. 빨리해! 다신이 타네. 이렇게 맛있는데 끝에 멍청이 됐네 그니까 이래도 매운 걸 먹나 봐 맵다 안 맵다네 깜쳤어 땀 보여? 음 땀 쩔어 아! 나 이거 못 먹겠다. 여기 너무 아파. 이거 국물 먹기도 얘기할래? 내가 아무리 지금 생각해도 그런거는 너한테. 아 그래? 누구를? 가위바위보! 꽉 채워! 가위바위보! 잡을 수 있어? 엄청 매워! 국자! 가위바위보! 와 이거 어떻게 마셔? 여기 매운거 떠다녀. 와 진짜.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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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질러서 너 아파. 어? 거기? 아니? 어우 매운게 아니라 아파. 목넘지니 다들이야. 지지지요. 내가 안진다. 내가 불닭볶음면 내가 졌기 때문에. 아 안되겠다. 아. 목에 바람도 갔어. 아. 아. 내가 이겼봐. 이봐. 아. 아. 지금 응실 강의 1호 직전이니까. 어 이제 대민으로. 디저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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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ht. 빨리 카페 Joshua tikku. 빨리 카페 거 받아. 카페 써 direct. 카페 주문자. 카페 주문자. marm 되 badges poundee SAI. 아. 아 카페 서비 Mon agent .. 카페 서비 sent다. 밀크디 индkung. 맥크티! 레츠고! 빨리! 나는 딸기! 그건 블루베리! 오케이 레츠고! 짠! 맛있고! 베트남에서 밀크칩 먹어봤나? 응! 어때? 맛있냐? 맛있어! 아... 희한할 것 같다! 하나가 남았는데 하나 먹기 하자! 바비 바위 보! 아아아아아아아아악! 파이널이! 한입만! 알았어! 나눠줄게! 마이크 아하 뉴스 마아 짜줄줄 몰랐네요 이쁘네 네에 클리먼 오늘 혜리 고이 떡볶이 시우케이바도 장면이 온 방 응승 패달의 민족 바다 먹방쿵 안짤 혜리도 람몽짜다이비 배달의 민족 삽리라맛 어어 vietnam 예에에이 OK, 너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